아 자갈밭 힘들었네요 빠질 뻔 했네요 오찌 넣고 중간에 섰으면 빠졌을 건데 예 다행히 미리 오찌 넣고 쭉 차고 왔습니다 예전에 자갈밭 한번 빠진 경험이 있거든요 자갈이 위험해요 블랙홀의 블랙홀 한 번 빠지면은 못 나옵니다 아 다행히 시도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잘 빠져 나왔네요 이따가는 물량 푸면 빈차니까 가는 거는 문제 없을 거에요 아마 자갈밭에 황토밭이라 아 좀 지껍 했네요 예전에 자갈밭 빠져가지고 포크레인이 한 번 잡아 당겨 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산동네 버림 현장입니다 이제 주택 이제 경사 시작하는 현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